자, 우리 승합 승합을 장신하나 함께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잠시만요. 아직 스트레칭 할 때는 장신하나 있어서 장신하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잠시만요. 네, 감사합니다. 자, 선수를 정시시해볼까요? 네. 장신하나 해주세요. 자, 우리 코디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선수들 중단 순간에 앞쪽에 앉으시면 되고요 뒤쪽에 쓰시면 됩니다 자, 선수님 중단에 조금씩만 넓게 앉아주시면 중단에 들어오셔서 같이 앉으실 수 있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그 사진을 아, 90년대에 수원과의 느낌을 받았고요 앞에 앉으시면, 선수들 사이사이에 이렇게 들어오시면 됩니다 앞으로 오시고, 같이 함께 서주세요 어, 지금 서 계신 분들은 이렇게 신뢰가 되지 않는다면 아, 동작에 남은 분들에게 많이 믿겠습니다 저희 선수들과 같은 분위기 부르고 계시고 저랑도 같은 분위기 부르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 가족이라서 너무너무 가슴이 끊어였습니다 마음으로 우리 선수들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현대의 환자들 하단에 여기 있습니다 현대의 환자들 하단에 여기 있습니다 현대의 환자들 네, 자연스럽게 한참 보시면서 사진 촬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제가 챔피언어로 인사합니다 챔피언!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수분은 근데 리셋입니다 선수분은 잠시만 예, 사진 촬영을 한번 보겠습니다 또prendме 잘하려면 돼 올해 선수분이 떠나오라 또prendеры 주천erca 부착 너무너무 좋습니다 자, 우리 청양서 선인경찰서에서 센터에서 우리 고아치닌의 존관님께서 오셨습니다 패드로도 이렇게 복잡하고 싶은 말씀을 차라리 선수의 보이스피싱 이루어 드릴게요 주위에 가득한 말씀을 부탁해 주셨습니다 예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자 한 번 더 찍을게요 하나 둘 잠깐만 잠깐만 하나 둘 셋 성욱이 오셔서 화이팅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가 나로 믿어 나가보라 웃을끼리 가라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자 사장님은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저희도 저희는 챔피언 열정전을 챔피언 열정전을 챔피언 열정전에서 패드로도 함께 챔피언 열정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리로 가십시오 이쁘다 천하 천하 영대 워 오늘 우리의 노래는 풍뚝한 천서 윗디 바다 천하 영대 현대 함께 일어나 좋습니다 저 나년대 저 나년대 일어나 좋습니다 저 나년대 계속 일어나서요 저 나년대 여쭤드Blahn Skywalkers BOY, pow, wow SKYWALKERS BOY, unity SKYWALKERS 형, BOY, pow, wow I want you to stand me out 전하여 내 I want you to stand me out I want you to stand me out 전하여 내 전하여 내 전하여 내